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 금융도 아닌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였습니다. 금융팀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 기자, 이번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매각에서 특히 롯데카드가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당초 롯데카드 본입 차례는 한화금융지주와 MBK 파트너스, 또 한앤컴퍼니 3곳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한화그룹이 막판에 빠지면서 한화금융지주가 무난히 인수할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MBK가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화금융과 우리금융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졌던 한앤컴퍼니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융지주들은 기존의 카드사업 노하우도 있고 자금력도 막강할 텐데 어떻게 사모펀드에 밀리게 됐습니까? 네, 우선 가격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롯데카드 매각 예상 가격은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두 금융지주가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의 금액을 써낸 반면에 한앤컴퍼니는 1조 8천억 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지분 100%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한앤컴퍼니는 지분 80%를 1조 4천억 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롯데그룹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네, 좀 전에 지분 20%는 롯데그룹에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서 소수 지분 투자자로 남아 롯데카드와 롯데그룹 유통계열사 간 다양한 제휴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 롯데카드와 롯데그룹 간의 협력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인데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는 금산 분리 때문에 롯데카드를 매각하지만 유통이 주력인 롯데그룹은 카드 사업이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카드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지주에 넘기면 롯데카드가 완전히 흡수되면서 전혀 다른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비금융 부문 강화를 위해서 롯데카드 인수를 노렸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등으로 카드업 전망은 최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롯데카드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M&A를 통한 덩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금융지주 1위 자리는 신한과 KB금융이 다투고 있습니다. KB가 LIG 손해보험과 현대중권을 인수했고 신한은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압도적인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결과만 보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모처럼 나선 대형 딜에 실패했는데요. 다만 한행컴퍼니가 매각 차익을 목표로 한 재무적 투자자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3년에서 5년 뒤 롯데카드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네, 결국 사모펀드의 손으로 넘어간 롯데카드 매각전에 대해서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